더 괴롭게 하는 건 복용 중인 항암제. 너무 비싸 감당하기가 힘든데요.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먹습니다. 이렇게 4알 먹는데 이게 4알에 10만 원이에요, 10만 원. 한 달에 280만 원에서 300만 원. 항암제예요, 항암제. 비급회라 비급회라 저것도 혜택도 못 봤고 그러니까. 그렇게 지금 3년을 먹었어요, 이거를. 3년을 먹었어요. 그러니까 주치소는 나한테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고 난. 지금 먹을 저게 형편이 안 된다고. 좀 다른 약을 어떻게 뭐. 안 되냐고 그랬더니. 먹어야 된다고 안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. 그냥 어렵게 그냥.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렇게. 신세 져 가면서 지금. 피더미에 있는 거죠, 한국 사람들한테. 하여 자른 것 중에 함께요. 하지만 지금 이 사람 모두 맞춰서uteresh honestTh Internet. 또 좀 그리고 제가从 학생에 있는. 그런데 직회가 있단지? 감사합니다.